최근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진은 일본으로 출국하는 공항 속 사진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사진에는 한국의 매국로 왜케 맞냐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전라도 광주에 있는 포캅 쇼핑몰 보이저 첨단에 입점되어 있던 식당이었는데요. 해당 쇼핑몰은 컨셉 자체가 세계여행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쇼핑몰로 다양한 국가 컨셉의 식당들이 있는데요. 그 중 안산 선수가 촬영한 사진은 지하 1층의 일본 여행을 테마로 한 공간인 Trip to Japan이라는 구역이었습니다. 마치 그 나라에 방문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식사를 넘어서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안산 선수는 수많은 외국 음식점 사이 일본 음식점 구역의 간판을 보고 저 이야기를 올리며 굳이 저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17일 안산 선수가 촬영하여 올려진 사진 속 음식점 대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문과 함께 짧은 영상을 같이 올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외국노 친일파 브랜드의 논란이 된 스페셀라이트의 대표 권순호입니다. 최근 한 스토리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파산되면서 저의 브랜드는 친일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파생되는 루머와 억측으로 한순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자 저의 브랜드는 외국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8으로 미식업에 종사하다 2년 전 15평 납짓한 나베전문이자 바야를 시장에 오픈하였습니다. 모두가 그렇듯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코로나가 끝날 무렵 해외여행이 제한되었던 때였기에 일본의 오사카를 테마로 하여 브랜드를 기획하였습니다. 논란이 된 해당 매장은 광주 소재 쇼핑몰의 Trip to Japan이라는 일본 테마 거리 내에 입점된 매장입니다. 논란으로 인해 적지 않은 메시지를 받았고 순식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 되었으며 저를 비롯한 전주님들은 매국노 죽었으면 좋겠다는 아플들을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와 통화 후 어머니의 문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세하고 작은 브랜드를 믿어주신 전주님들과 불철주야 고생해준 동료들이 있어 한계단 한계단 성장할 수 있었고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 모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숙관 대표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어렵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가지지 않은 채 부처다운 불황 속에서도 노고하는 동료들과 전주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논란이 종식되기를 진심당화 부탁드립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업체 사장이 실제로 공격받고 있었네. 해명해야 할 듯 저 정도면 업체에서 코발 가능할 것 같은데 무슨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오는 게 국위선양이냐? 좀 없애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애들 너무 많았어. 그 선수는 매국노라는 단어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무리를 일으켰으면 협회에서 초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등 전체적으로 안산 선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안산 선수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게시물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까지 관련 입장은 따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논란을 만들더니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요즘은 sns가 문제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안산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최근 매국노 친일파 논란이 된 브랜드 스페셜 라이트의 대표 권순호입니다. 라고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한 스토리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저의 브랜드는 친일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루머와 억측으로 한순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자 저의 브랜드는 매국 브랜드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저는 올해 28부로 외식업에 종사하다 2년 전 15평 남짓한 나베 전문 이자카야를 시장에 오픈하였다고 말하며 모두가 그렇듯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코로나가 끝날 무렵 해외여행이 제한되었던 때 역기에 일본의 오사카를 테마로 하여 브랜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해당 매장은 광주 소재 쇼핑몰의 트립투재팬이라는 일본 테마거리 내에 입점된 매장이라며 논란으로 인해 적지 않은 메시지를 받았고 순식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 되었으며 저를 비롯한 점주님들은 매국노 죽었으면 좋겠다는 악플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어젯밤 어머니와 통화 후 어머니의 문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한숨도 자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영세하고 작은 브랜드를 믿어주신 점주님들과 불철주야 고생해준 동료들이 있어 한계단 한계단 성장할 수 있었고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 모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며 동료들과 점주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논란이 종식되기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